희망찬 경제난에 우리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소망을 담은 타북 시간을 가져볼 텐데 2020년을 맞아서 20번의 타고를 준비를 할 텐데 내민들께서 올라오셔서 3번씩의 타고를 해주실 때 여러분들께서 함께 제가 선창을 외치면 후창으로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북을 둥 둥 둥 치면 제가 2020년 하면 어서와라 뜨잖아요 화면에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함께 외칠 단어가 뜨니까 외쳐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2020년 감사합니다 또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연습이 없고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먼저 먼저 첫 번째 내빈이 북을 3번 두들기면 애구나 불러라 그렇죠 이어서 백색까지 백색까지 좋아요 센 부작대고 그리고 바라는 법 바라는 법 그리고 서로서로 바라는 법 마지막 구청장님께서 타고를 5번 해주시면요 제가 우리 모두 대북을 좋아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대북을 힘차게 타고해 주실 내빈부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성수 구청장님 올라와 주시고요 남인순 우리 국회의원님 그리고 박인숙 국회의원님 이성자 구의장님 그리고 백제왕족 후손의 부여서씨 대종선 서상만님 그리고 송파문화재단의 김보성 대표이사님 무대로 모십니다 기념촬영을 먼저 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북을 힘차게 두들겨 보도록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타고를 준비할 텐데요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세 번씩 타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남인순 국회의원님부터 출발할 텐데요 장갑을 끼워주시고요 북채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소망의 북을 타북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 먼저 세 번씩 힘차게 두들겨주시면 되는데요 세 번씩 네 준비되셨죠? 갑니다 하나 둘 셋 에구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번의 타고를 함께 했고요 다 불러갈 것 같아요 그죠? 이어서 다 계속 기원님 넷 다섯 여섯 백색까지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성자 송파구의 의장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다 같이 출발 일곱 여덟 아홉 셋 일곱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여 서시문중 대표님께서 준비합니다 열 열 열하나 열둘 바라는 뭐 좋습니다 이어서 송파 문화재단의 김보성 대표이사님 열셋 열셋 열넷 열다섯 서로서로 이제 마지막 타구 다섯 번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준비됐죠? 열여섯 열여섯 아홉 열일곱 열여덟 열여덟 열역 열역 스멀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외칠 소망들이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담은 김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